만수르바라다우 왼손 15시코타쪽에 지금 클린트가 꽂혔어요 니킥 니킥도 들어가나요? 무릎불불불붐합니다 15시코타 여기서 배색이 아 아닙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물색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니어네티 스토드다 기절 직전이에요 기절 직전이에요 여기 경기 끝났습니다 오피하게 여러 방공으로 가도 가능합니다 잘 몰고 왔던 만수르바라다우니 니킥 자 빰클린치 적봉 있었던 만수르 만수르 선수는 저기를 잘 살려야되요 이 뺀 Tri M 오! 프론트킥! 들어가셨으니 들어갔는데 그걸 새하바를 상대방에 좀 더 내밀어 줘야지 상대방에 완전 먼저 가지는 뺨 클린치를 좀 더 효율적으로 방어 할 수 있는데 뺨 클린치를 잡힌 상태에서 뒤로 빼버리니까 오히려 이킥 타이밍이 나왔던 거거든요 시작! 어 네 바로 들어갑니다 어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바디샷 참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클린치 싸움 자 일단 어깨로도 안견해 충격을 다합니다 만수르 자 이 영역이 사실 만수르가 굉장히 강한 영역이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데 만약 권란수르 이걸 어떤 무력화 시킨다면 그렇습니다 오 목을 끌어당기면서 안매를 펀치 아 많이 맞는데요? 아 너무 많이맞습니다 네 안매를 펀치신 시 그렇게 네 안매를 펀치gens이 들어갑니다 네 안매를 펀치gens이 들어갑니다 których link 뺨 클린치가 정말 센 거 같습니다 네 어어 어 넘어졌어요 아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하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쪽에서 눌러주고 있는 만수른데요 자 1라운드 남은 시간은 1분 30여초 만수르 표정은 정말 평온한데요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라인스 급탈 표정에서 승리를 가져가는 만수르 바르나오입니다 조금 더 천천히 타격으로서 시동을 걸면서 감이 잡혔을 때 싸워봤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납니다 일단 이 과정에서 보라소 선수가 앞맨의 정파를 많이 허용했었고 그러니까 워낙하게 뒷백을 잘 타는 만수르였는데 곧 포지션 유지를 정말 잘 한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피니쉬를 만들어냈습니다 대강을 최종선에서 승리하고 스르보 로드 겸치 마이티브 겸치 챔피언의 트리프입니다 께야 될 얘기고요 권한솔 선수에게는 또 새로운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자주 경기를 치르고 권한솔 선수에게는 그를 그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이 지대하는 곧 que행을 부르기 사용하시잖아요 권한솔 선수에게는 바로 이 기회를 알아들습니다 권한솔 선수에게는 지대할거지 권한솔 더 완성되고 권한솔 덕수에게는 masses이만 건가 됩니다